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마늘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재배 면적 감소까지 겹친 전남 고흥군은 햄마늘 수매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마늘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공영민 군수는 수매 현장을 방문해 수확 동향을 파악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매 첫날 수매 가격과 수매량을 살피러 온 농가와 중매인 농협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아 올해 마늘 수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고흥군은 생산농가의 고령화로 작년보다 재배 면적이 11% 감소한 가운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2차 생장 피해 규모가 심각해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좋은 피해 마늘의 농업재해가 인정된 만큼 오는 20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치고 신속히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흥민 군수는 농협 관계자에게 올해 같은 기상 이후로 농민이 힘들수록 농협의 중심이 돼 판로의 다양화와 올바른 유통구조로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복시TV뉴스 황윤재입니다. 고흥민 군수는 농업재해의